11조는 구약시대의 명령이 아닌가요? 이것을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요 오히려 11조에 해당하는 혹은 버금가는 액수를 사회구제와 봉사에 쓴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지요 어느 목사님이 11조를 교회 다닌다면 마땅히 내야 하는 일정의 회비라 말씀하시는 걸 보고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로 살아가는 데 보험이 될 것 같아요 11조에 대한 질문, 매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풀어가려고 해요 나는 왜 11조를 알고 있는가? 저는 첫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몫을 떼어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11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온전한 11조 나 줘 뭐 하시게요? 일용할 양식, 양식이 있게 하고 나 생활비하게, 나 쌀 사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하, 만민을 온 우주에 있는 생명을 다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11조 가지고 쌀 사시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떼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나는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을 제어하는 데 아주 좋은 훈련 도구예요 열을 다 써도 모자라는 게 우리의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뗀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거를 떼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욕심에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 거야 하고 떼고 쓰는 거 이렇게 되면 아홉만 가지고 절제하고 규모 있게 살려고 하는 좋은 방편이 된다 생각을 해요 제가 11조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돈에 대한 그리고 다른 욕심에 대한 절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11조를 가르치는 일이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교회에 내야 되냐 다니는 교회에 내야 되냐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11조 아니라 그보다 더 드리고 싶은 교회를 다니시라고 11조 꼭 그 교회만 내야 되나 11조로 선교하면 안 되냐 구제하면 안 되냐 저는 꼭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개인의 11조로 선교를 개개인이 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 될까요 나한테는 뭘 했다는 그거는 있겠지만 큰 일을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그게 이렇게 도락물이 모여서 신현물 대고 신현물 모여서 강대고 큰 바다 이르듯이 작지 않은 돈이 되면 그걸로 선교나 규제를 조금 더 규모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요 11조를 내가 선교하면 자꾸 내가 생색이 나잖아요 내가 중계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모아서 하면 내 이름은 없어지잖아요 선교할 때 어떤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그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러는 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의 11조 헌금이니까 목회자로서 잘 쓰려고 효과적으로 쓰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쓰려고 매우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돈 쌓아두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교인들한테 한번 그렇게 신째로 설교하고 광고했어요 잘못 쓰거나 또 교회만을 위해서 쓰거나 밤낮 땅 사고 예배당 짓고 그런 데만 쓰거나 그리고 쌓아놓고 쓰지 않거나 하면 11조 하지 마시라고 그땐 다른 교회 들이시라고 그리고 다른 교회 들이지 말고 그 드릴 교회를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11조 드려도 아깝지 않을 교회를 잘 선택하셔서 11조 생활 잘하는 우리 상담 주신 분 되면 좋겠습니다 1분 3 3 감사합니다.